MBC 강원영동 12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강릉방송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. 시청자위원들은 오늘 회의에서 다큐멘터리 여음 방영을 통해 전통문화의 전승과 보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다른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다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또 내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지역 현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습니다. 한정우 MBC 강원영동 사장은 새해에도 시청자들의 의견을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해 방송 품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.